떴다 내 고향 닥터, 경주에서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먼저 어머님의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90도 가까이 굽은 허리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없는데요. 평소 목 데스크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셨던 아버님도 함께 검사를 해봤습니다.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? 측면 사진에서 보시면 많이 위였어요. 골반부터 무릎까지 다 균형이 무너져서 관절염도 다 생기고 전반적으로 통증이 다 유발돼요. 여기서부터 까맣게 자라 있는 게 어깨 위에서 뼈가 자라 있어요. 어머님 일 많이 하셔서 퇴행성으로 해서 뼈가 자라서 팔이 움직일 수 없게 뼈가 꽉 막고 있거든요. 자라 있는 뼈를 제외할 거든요. 그럼 내일 팔이 들어줄 겁니다. 잘 해서 내일 좋은 결과 있도록 하고 아버님도 목 디스크 오늘 좀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이게 살리는 내가 좀 덜 하고 하니까 내가 이게 살리는 거니까 일을 좀 덜 하자 말이에요. 카메라 앞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에러요. 아니에요. 이거 진심입니다. 어머니께서 먼저 수술실로 향하십니다. 어머니 괜찮으시죠? 네. 오늘 잘하고 오세요. 화이팅. 잘하고 오세요. 하시고요. 산에 올라가십니다. 생각하시고. 굉장히 좋다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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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버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술실에서는 어머님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 진행됐는데요. 신경 성형술과 허리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를 시술했고요. 또 어깨에는 자란 뼈를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을 통한 견봉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. 다음날 따님께서 병원에 찾아오셨더라고요. 직접 오신 거예요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 고생하셨죠 뭐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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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굉장히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. 사실 경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같이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병실을. 아이고. 아이고 안녕하세요. 두 분 다 일단 인상이 확 비셨네. 진짜 얼굴이 빨간 수 있다. 아 그러네요 진짜. 아이고 고생했지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하천원에 내려가 보세요. 과연 어머니께서 얼마나 달라지셨을지 정말 궁금했는데요. 그동안 90도 가까이 굽은 허리로 지내시다 보니 불편한 건 둘째치고요. 통증이 상당하셨었거든요. 팔은 아예 뭐 들기조차 쉽지가 않으셨거든요. 이것밖에 안 올라가네요. 이것밖에 안 올라가네요. 이것밖에 안 올라가네요. 그런데 이제는 과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świad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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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떨어지셨네. 뚫다 내du장Ob기 띄어싯어 만세. 몸속 profit Krebs 지금 이제 허리하고 어깨도 나셨는데 그럼 상에서 이제 날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문과에 눈물이 좀 글쎄글쎄하신데 우리 엄마에게 행운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면 진짜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모녀 한번 쫙 한번 안아볼까요? 아이고 고맙게